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에서 쇼츠, 쇼츠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쇼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자 터치한 다음에 화면 여기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더하기가 있죠 동그라미 속에 더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여기 쇼츠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쇼츠라고 있죠 이 쇼츠를 선택합니다 동영상을 선택하면은 일반적인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 즉 1분 이상 되는 영상을 올릴 때 동영상 이걸 선택하고요 쇼츠는 1분 이하 59초까지 올릴 때 씁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화면은 여기 라이브도 있고 게시물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선택하세요 쇼츠를 이미 만들어서 유튜브에 있다면은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바로 촬영할 때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이걸 선택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은 자기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준비한 나홍선사의 시 청산은 나를 보고 라는 시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릴 동영상을 툭툭합니다 툭툭툭툭 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플레이가 되면서 여기 막대기가 지금 아래쪽에 그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죠 아래쪽에는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완료를 누르면은 여기에 처리중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상이 쇼츠가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처리가 끝나면은 자 처리가 끝났어요 끝나면 여기에 이와 같이 이 쇼츠에 음악이 없다면은 배경음악이 없다면 사운드2가 이걸 눌러서 음악을 추가할 수 있구요 다음 여기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고 다음에 여러가지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터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대로 다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저장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고 프레이가 됩니다 저 위에 사운드 추가가 있죠 그 밑에 텍스트라든가 글자를 다시 입력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메뉴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쇼츠를 제대로 만들었더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세부 정보 추가가 나와요 세부 정보 추가 여기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 제목을 넣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넣으면 이 쇼츠의 하단 아래쪽에 여기 제목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저는 청산을 청산은 나를 보고 이렇게 제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쇼는 나홍선사라는 고숭이 나홍선사 씨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제목을 넣고 난 후에는 자판기를 없애려면 반드시 완료를 터치합니다 이 자판기가 완료 완료를 터치하세요 그럼 자판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목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이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면 공개 상태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죠 공개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요 공개, 비공개, 일부공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를 그대로 합니다 공개를 그대로 위치는요 자기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니까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층 이것은 여기 터치하면은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하고 예 아동용입니다 이거 있는데 아동용이 아닌 아닌 경우에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려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관련 동영상입니다 관련 동영상 지금 올리는 이 쇼츠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를 링크를 그려주는 거에요 여기에서 이걸 터치합니다 화살피를 터치하면은 내가 올린 여러 동영상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여기 폭포소리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폭포소리 ASMR을 2시간짜리를 제가 만드는데 이걸 연결시켜 보겠어요 이걸 툭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폭포소리 4k ASMR과 이렇게 관련 동영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 제목에다가 제목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되게 제목에 제목 바로 위에 이 링크가 뜨거든요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영어로 올립니다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한건 떼고 The Above 위에 있는 것을 The Above 위에 있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제목에다 추가로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 동영상 이렇게 넣었고요 제품 태그는 물건 파는 건데 이것은 한국 사람에게 해당한대요 그 다음에 쇼츠 리믹스는 허용하는 겁니다 동영상 오디오 리믹스 허용은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올린 쇼츠 리믹스 쇼츠를 자기들이 리믹스하는 것을 허용을 하면 내것이 링크가 옆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해야 공부가 더 잘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료 프로모션 라벨츄가 있죠 이거 투체면 투체면요 여기 보시면 이 동영상의 유료 돈 받고 하는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냐 상업적인 내용이 있느냐 상업적인 내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내용이 있으면 여러가지 유튜브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죠 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뒤로가기 이것을 화살표를 투첩합니다 투첩하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댓글 있죠 댓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용하기 싫으면요 이 화살표를 투체면 여기 보시면 사용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없음 여기 투체보면 댓글 검토해서 투체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댓글 검토 안하고 그대로 화면에 띄운다 그 다음에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보류한다 그 다음 더 얽게하게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을 보류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댓글을 없음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악플을 달면요 그 사람은 채널로 가서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런 댓글 그대로 사용하는 거로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댓글 사용하는 거로 하는 것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이렇게 다 설정을 한 다음에 하단에 쇼츠 동영상 이라고 있죠 밑에 쇼츠 동영상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올라갑니다 여기 밑에 동영상 보기가 밑에 막 터치하면요 이 화면의 숫자는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몇프로 처리가 되는데 3분 남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편에 이쪽편에서 아 준비가 다 됐네요 여기 보세요 시청준비완료 라는 글자가 뜹죠 그래서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올린 쇼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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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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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